성경 1년 1독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역대하 1장에서 4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역대기에 기록된 솔로몬의 성전건축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귀환한 사람들에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둘째 역대기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강조합니다. 셋째 솔로몬의 성전건축은 대내외적인 협력을 받으며 마침내 시작됩니다. 넷째 역대기는 솔로몬의 성전건축에서 장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섯째 솔로몬은 성전기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정성을 다해 제작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약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역대하 1장에서 4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요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오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오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오온 회중과 함께 기부원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괴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괴는 다윗이 이미 기라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매어 올렸고 옛적에 후레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렘이 지은 노째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째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저래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리 여호와 하나님이여 워낙은 데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리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능이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부원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만 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떼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계리여 마른 150세계리라 이와 같이 해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역대하 2장 솔로몬이 여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저를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배를 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리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와의 절개의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리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귀린이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근데 당신은 그 문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잔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이만 고루와 보리 이만 고루와 포도주 이만 밭과 기름 이만 밭을 줄이이다 하였더라 두루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소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오 그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라 능히 그 문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울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역대하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오 여부수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비시여 너비가 20규비시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신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비시여 높이가 120규비시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잔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뽀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구름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너비대로 길이가 20규비시여 너비도 20규비시라 순금 600달란토로 입혔으니 몬 무게가 금 50세계리여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비시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비시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비시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비시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비시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비시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비시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비시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닿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여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곳은 약인이라 부르고 왼쪽 곳은 보앗으라 불렀더라 역대야 4장 솔로몬이 또 노수로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비시요 너비가 20규비시요 높이가 10규비시며 또 노수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비시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비시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에 줄을 둘을 말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수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천 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4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에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4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에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스를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그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두 줄식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성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열두 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화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이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계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재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오늘 우리는 역대하 1장에서 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역대하는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계승받은 솔로몬의 정통성과 그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실행해 옮긴 성전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하의 솔로몬의 성전건축 이야기는 파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사람들에게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최고의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실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삶의 모든 기반뿐만 아니라 성전도 왕궁도 성벽도 모두 불타고 파괴되어 황폐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쉬운 산성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대기를 선물로 주시며 새 힘과 용기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